오 롤러코스톱 맞죠? 네 야 무슨 놈 아냐? 여기 왜 그런 거야 저런거? 아 아 아 아 아 완전 아찔자 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아 진짜 아프다 아 더이상 못 버티겠다 목말라서 이게 우리 여기 며칠째 있는거 사막에 아 어 왜 에어컨 나오네 아 아 랩이 뭐 빅본 냥이네 그냥 오 아 카요리 한국의 수리랑이 진짜 아 아 말미자리 냈다 말미자리에요? 아니아니 그 말미자리 말고 그 뒤에 있는거 밑에 벌레같은거 그치 뭐야? 벌레같은거 디스톰아야 균이야 균 이제 사용한거 아니야? 맞는거 같아 그치 우리 쫓아다니는 아니 다른 놈인데 다른 놈이요 다른 놈이요 다른 놈이요 어 어 어 어 여기 안에서 먼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아 좀 있으면 귀 멍멍해지겠는데 귀 멍멍하다 그니까 내가 빨리 느껴 그거를 이거 새올까? 그럼 약간 새올까? 나야 여기는 약간 짧은 트리트 버스처럼 포르쉐인데 그리고 옆에서 보고 지금 야 우리가 3위였어 여기 지금 배터리 부분 근데 드라이브가 해도 불안하다 그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양park 남편이 poor 화려하게 더욱 숟가락 남편이 손으로 여행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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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올라가는 거 끝까지? 잠깐 실수해서 크게 다치니까 그걸 기억이라네 니가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준야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하자마자 옆으로 해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안 넘어져 장하고 있네 이거 엄마부터 내려갔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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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양해 찍어 이모 왜 안나오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여기 그래서 꼭 쇠브 해봐야 돼요 와우 이거 진짜 멋있네요 아우씨 밟아봐 한번 네? 하지마 하지마 여기 또 안보이냐 갑자기 저 새끼 밟는데 저거 왼쪽으로 아우 참 좋아 조심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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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달리고 싶다 응 엄마 차 봐 차 봐 너 운전 안 한 지가 지금 세 달째 아니냐? 집에 같이 한 지가? 여기 길이 끊긴 것 같아 여기서 아우 고기는 보이지? 네 아우씨 아우야 아우 오 이거 멋있다 이 파기 이 안에 천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오우씨 여기 꺾이로 봐 개관령 저리 가라 야 야 저거 멋있다 와아 라이트 오 마이 가시 야 엄마 좀 보고 있어? 오른쪽에 둘이 걱정하지만 앞에는 내가 찍고 있어요 팔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참는 거야 지금 왜냐면 유리꺼를 우리가 또 사운받을려고 오래 걸릴 거냐 지금 여기 미치게 어렵다 여기 아아 탈덕들하고 참는다네 이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우 나 이거 바보 같냐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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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랏들이 너무나지 썬루프 열고 날 고개 내밀으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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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껑뚱이 나와있어야 되는거 항상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야 되는거는 응? 실내에서만 있으면 안되죠 얜 안해 누가 시켜도 안해 준희의 장점이잖아 위험한거 하나 우리가 굴러떨어져던 이 새끼는 그냥 나의 몸에 전해하지 안 잡을거야 같이 떨어질까봐 응? 거기도 쌍발이다 어? 그게 좋은거야 부모도 신경쓰여 응? 그럴 때 또 올라가지 말아라 거기 알겠습니다 준희가 안올라 어우 요거 때문에 아까 봤지? 응? 둘 다 다리 훅훅훅훅훅훅 예 나도 거기는 딱 승이야 뭐하더라고 바람 딱 부르면 준영이 이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계속 굳기훅훅했잖냐 아파가지고 이Why 둘 다 다리가 후르거리는 거라도 힘이 없는데 좀 하라 근거 cool 딱 직사야. 흙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방에 떨어지지 않냐. 높이도 한 50cm 없던 적. 야 진짜 멋있다. 앞에 차가 좀 깬다. 그렇지? 일본 창조장도. 이거 캣니네요. 이거 캣니? 이야. 뭐. 저게 그 넘서 파는 거 있죠? 엄지. 이 모양이랑 닮았다니까 이렇게 사진 좀 많이 찍어야 돼요. 맞네. 이거 어떻게 진짜 더 웃어도. 응. 어. 바람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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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시원한 냉면이나 먹고 싶다. 나도. 집에서 냉면 먹어도 되는데 집에 냉면 사놨잖아 아! 김치! 김치맛국수 먹으러 간다? 그래 그게 낚시도 있어 김치맛국수 맛 스타일이야? 맛국수집 그.. 여기 H마트가 지금 한인마트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맛국수집 맛있게 한 데 있어요 그래? 형들 가자 야 자꾸 얘기하지 마 너 지금 야 이 장면은 지금 당장 맛국수집 못 사 그래 레인미드는 내일 아침 일찍 오잖아 내일 아침 일찍 오잖아 우리 오후에 뭐 안되면 시키고 나서 돌아가자 그래 너 괜히 음식 얘기 꺼내서 또 아 이거 야 니넘만 음식 얘기하면 바로 그냥 오른쪽 거야 와 야 너 왜 왜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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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정말 이야 아 진짜 아 그럼 또 산타고 싶어로 시집이 어? 이상해 아니 녹지도 않잖아 그거 신발 제대로 신고 분이 떼고 엄마 떼고 유리아 나랑 올라가야죠 아니 저 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워하실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제일 용감하게 씩씩하게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는 건 싫어해 높은데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건 싫어하고 왜냐면 신 많이 빠졌잖아 지금 공항에서 뛰고 막 엄마 원래 안 좋아했어 아니야 근데 높이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끝 시작이야 높은 데 가는 건 싫어해 그러면 나도 그래 왜냐면 신하고 뭐 할 때 어? 뭐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아까 그 머스탄 같은데? BMW? BMW가 힘내겠군 아니다 요즘은 차가 다 들려 미국 차야 싸구려? 아 벤츠는 아니야 벤츠야? 아 아니다 아 싸구려 어 올스모빌이야 아니야 올스모빌이었어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차 어휴 유명한 거야 미국에서는 비우익 올스모빌 아 비우익이다 비우익 먹어봐 올스모빌은 더 안 만들지 저 차가 미국 할머니 할머니 뭐 아 역시 에너지티브 오 롤러코스터 같지 여기 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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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네, 감추부탕에 왜냐하면 심 많이 빠졌잖아, 지금. 이야, 진짜 멋있다, 여기. 아, 예쁘다. 그것이 좋아. 네, 저희를 이제 방대로 돌아가고. 아, 됐다, 이 화장실. 여기 올라가서 후덜덜해서. 응, 여기 유명한 장소야? 후덜덜. 여기 쓰러지 뻔했잖아, 아까. 후덜덜. 여기, 여기 쓰러지 뻔했잖아, 아까. 여기 시기에 봐봐, 이렇게 굴려봐야 하는 사람이야. 여기야. 어, 칠층이 여기다 보니까, 응? 그 위에서 엄청 높아 보이네. 어쨌든, 그 꼭대기는 꼭이 되게 좁아. 칠층도 떨어져서 죽어요. 아, 여기에 죽지, 무조건. 흠. 저런 양생이 있네. 흠. 저런 양생이 있네. 말타는 지금. 응? 응. 그 당시에 이제 자연미를 모르지 않았을 거 같아. 맨날 이렇게 생겼으면 그런 건가요? 그렇지. 몰래가 다 이런나 보다. 응? 근데 애들 진짜 위험해요, 보면. 젊은 애들 하는 건. 응? 아, 애가 이렇게네. 응. 야, 이게 칠공주 생각난다. 옛날에. 천호동파 무슨 망원? 영동초 칠공주파. 여기가 진짜 나와있죠?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램픈이 왔어? 아, 이거 저거네. 비엠터미로 쉽고 가네. 아, 아닌가? 아, 램픈이야. 미친노하냐? 여기 왜 끌고 가 저런 거? 아, 미친노하냐? 여기 왜 끌고 가 저런 거? 아, 미친노하냐? 여기 왜 끌고 가 저런 거? 저거 미친노 뭐야? 야, 저런 새끼 저거 미친놈이야. 오. 야, 대박이다. 색깔이 무지개 들어요. 누가 이런 색을 타고 오냐? 아이고, 싫었네. 사진 찍으러 온다네. 어, 기분 열나 예쁘네 진짜. 왜, 왜, 왜. 여기 돌아가봐. 여기 알잖아, 램픈이라고. 아, 게임 더블 슈퍼카랑 비슷해가지고. 아, 그걸 싸우려고. 응, 식감하블이 타고. Adult Ed 이곳에 오는 날씨가 header 여기 돌아온 길이ают 아.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여기 차 대해야돼. 나가면 안돼 나가면 여쭈요 안 돼? 나가면 못 찍으니깐 저쪽 진짜 멋있어, 나 저쪽이 더 멋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 쟤 게임에 나오는 띠는 게 똑같잖아. 뭐 하는 거야? 저러면 또 피곤해서 쓰러지지. 쟤 뛰는 모습이 특이해. 아무래도 나중에 기사만 시키니까. 저렇게 무리하신다. 빨리 끝내보고 싶나 봐. 연필 깎이 같이 생겼는데? 연필 이리 집어넣고 연필 이리 집어넣고 이렇게 동의는 연필 깎이 같이 생겼는데? 연필 그냥 정수, 스위스 밖에 나가고. 또 반대편으로 가니까 똑같은 길이라도 다르게 보이죠 그 대신 이의 친한 나머지 쪽에서는 이런 길은 어떻게 도망에서 괜찮긴 해요 진짜 멋있다 혼자 오는 게 보겹다고 해서 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